등촌동에 위치한 봉제산 숲속 놀이터가 주민들을 위한 여가와 휴식 공간으로 새단장했습니다. 그동안 봉제산 숲속 놀이터는 놀이시설들이 노후화되고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강서구는 공원 이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본격적으로 숲속 놀이터 정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정형화된 놀이시설 대신 모험 진검다리, 원통 진화기 등 자연체험형 놀이시설을 설치해 다양한 숲체험활동과 연계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했으며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많았던 화장실과 흙먼지 털이기 등을 설치해 공원 이용객의 편의를 향상시켰습니다. 강서구는 새단장을 마치고 돌아온 봉제산 숲속 놀이터가 다양한 연령대의 주민들이 함께하는 힐링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강서구는 새벽에 참고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교육과 residente부 비판을 предm 감사합니다.